북한이 정전협정체결위는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한미일을 향해 무력대응을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미원장은 어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주관하고 ICBM과 무인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연설을 통해 국가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려 되는 행위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최근 한반도 주변의 전략자산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